오늘은 정상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논란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법한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요즘 유튜브 쇼츠를 보면 신랑의 도시락을 싸주는 컨텐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댓글을 열어보면 부모님이 알면 속 찢어질 듯 딸내미 고생스럽게 키워놨는데 하는 짓이 고작 성인 남편 점심 도시락 싸는 거라니 당신도 쉬세요 여자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일해야 합니까 왜 여자만 해야 하나요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받는 게 어이가 없네요 참나 굶을 생각이나 하시지 시대가 변해서 남녀 모두가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건 안 변했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도시락을 싸는 아내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자가 도시락 싸는 행위에 대해서만 유독 저렇게나 계산적인 모습으로 반반을 외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계산적이고 반반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왜 반반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40살 돌식녀 이수미 씨는 남자 연봉은 적어도 1억이 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자신은 연봉이 1억을 넘길까요 당연히 남자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용돈도 남자한테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이분 역시 과연 결혼할 때는 반반으로 결혼했을까요 결혼할 때는 가부장 제도에 유리한 점만 쏙쏙 골라서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다 나는 혼수마통 삼천으로 해온 게 전부다라는 말만 할 거면서 왜 이런 쪽에는 계산이 빠릿빠릿하지 못한 걸까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가부장 제도는 침묵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가부장 제도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반을 요구하는 게 참 어이가 없기만 하네요 결혼을 돈벌이 목적으로 행해서 그럴까요 그녀들에게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준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죠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남편 도시락 싸는 거 논란되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라 말하는데 웃기네 크크 사랑하면 도시락 싸게 시키겠냐 왜 싸는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말을 하는 이 인간들을 보시죠 그녀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따뜻한 밥을 누군가에게 차려주고 뿌듯하고 즐거운 그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거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어버이날 혹은 부모님 생일 때 미역국을 끓여보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런 도시락을 싸는 행동이 이해 안 간다 말하는 이 여성은 연애 결혼글을 여성시대에 써서 미안한데 남자에게 차여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해고 가지 나를 찬 구남친 보란 듯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생각 드는데 미친 짓이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남자에게 차일 정도로 사랑의 상처가 많은 여자이죠 또한 남편 도시락 싸는 게 문제냐 누리꾼들의 감논을 박이라는 기사에 달린 여성시대 댓글을 보시면 찐따부부같이 보여요 라는 말을 하는 악성 악플러 인권운동가를 보면 백수로 지내는 여자 알다가 머리카락색은 옆집 강아지 뽀삐보다 화려한 탈색을 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자는 조그만 남자 앞에 걸어가길래 겁주려고 뒤에 바짝 붙어서 걸었는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서 속상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관심과 사랑에 고픈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렇게 시비를 걸 리가 없지만 이 사람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저런 식으로밖에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어째선지 몰라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 가득 도시락을 까는 인간들을 까보면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저녁에 먹을 치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루토도 아니고 저렇게 말썽 피워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을까요?